이게 뭐야? 아, 조윤성 씨예요. 나 드라마 영상 많이 봤는데. P.O. 자, P.O. 아, 땡볼인데. 자, 땡볼인데. 가수. 자, 하나. 땡. 나래. 땡볼. 땡볼. 강진. 강진. 정답. 셰리. 셰리. 우리 셰리는 인정합니다, 제가. 고마 셰리. 노래, 댄스.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셰리. 셰리는 댄스지. 셰리 댄스. 노래하면서 댄스. 노래? 셰리 댄스. 노래한다고? 노 댄으로 가, 노 댄으로. 노 댄? 신나게 주셔야 돼요. 아니, 무슨 일이야. 동말라 선수는 셰리의 무대. 함께해 보시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멋있어. 아, 당신은 몸이 될 사람. 키가 맞아, 키가 맞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오케이. 잘해. 나 이제 지쳤어요, 땡볼. 땡볼. 이달이 다 지쳤어요, 땡볼. 땡볼. 국석 내미죠. 국석 내미죠. 국석 내미죠. 너무 너무 싫어요. 오늘의 시원입니다. 사랑해 주시죠. 땡볼. 땡볼. 당신은 날 올리나 땡볼. 땡볼. 슈현이 밤이 너무너무 웃긴 하이 유. 땡기 유. 슈현이 무대였어요. 슈현이 제일 많이 안 좋아요. 간신상 먹고 바른 쬬었더니 나 지금 약간 속이 안 좋아요. 바로 쬬었더니. 호흡깝바. 하지만 슈현이 간식 받아가야지. 슈현이 간식. 항상 간식을 잊어버려. 의상이랑 오늘 딱 맞는다, 의상이랑.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부드러운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인데 사과 향이 살짝 찹미돼요. 진짜? 그 비앙코 아래에 들어있는 느낌이야? 약간 그런 느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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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는 느낌이야. 저렴트 그거보다 덜 새콤해요. 시원할 때 드셔야 됩니다. 빨리 빨리! 오케이 렛츠고!